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스쿨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죠. 변호사님 옆에 나와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칼부림 사건 그리고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오는데 뉴스 보니까 제주공항에도 폭발물 설치했다고 협박 게시글이 올라오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니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나라라고 해야 될지 세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삭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단 여러 사건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발점이 된 것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 및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조선 씨가 칼부림을 하여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름도 얘기하셨잖아요.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 이름이 조선 씨군요. 네 외자로 조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좀 보면 타임라인을 보면 7월 21일 오후 12시 3분경에 조선 씨가 거주진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오후 12시 59분경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7분경에는 할머니 집 인근의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두 개를 훔쳤고요. 다시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오후 2시 7분경에 신림역에 도착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를 했고요. 골목 초입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첫 번째 피해자에게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 이건 뭐 계획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 범행이잖아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피해자도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계속해서 심한 자상을 입고 결국 힘이 빠져서 쓰러졌고요.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한 번 더 찌르고 번화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나 모습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체포될 때는 저항 없이 체포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흉기를 스스로 버렸고요. 오후 2시 20분경에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영상에 담겼는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고요. 그냥 X 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 같아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녹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피해자가 20대 남성으로 알려졌는데 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됐죠? 네, 가장 심하게 공격당한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인근에 있던 보람의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하고요. 또 병원으로 이송된 다른 부상자 3명 중에 1명 역시 중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수술을 받고 큰 고비는 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참,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피해자는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7월 23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조선에 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현재 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조 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서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들은 참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사람은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목, 얼굴, 팔 13회에 걸쳐서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살인죄 그리고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고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죄목에 따라서 또 형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살인죄가 될 수 있냐 여쭤봤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수사를 좀 더 해서 조사를 더 해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좀 가슴이 아픈데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고 더 많은 희생자를 낸 서현역, 분당 서현역이죠. 칼부림 사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8월 3일 오후 5시 55분경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분당점에서 22세 최 모 씨가 인도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뒤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칼부림을 일으킨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정말 좀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보면 피해자가 총 14명까지 나왔고 1명은 또 돌아가신 곳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5명은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피해자고요. 9명은 칼부림 피해자로 분류가 되는데 차량 돌진 피해자 중에서 60대 여성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건 발생이 상식적이지 않은 또 일인데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과정 잠깐만 좀 설명을 들어보고 이야기 넘겨볼까요? 네.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56분경이었는데요. 서현역에 있는 AK플라자 분당점 2층 출입구 앞 도로에서 모닝 차량이 인도를 향해 돌진하면서 행인들을 쳤습니다. 이후 연석을 들이받아 앞바퀴 휠이 빠지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차량에서 내려서 도보로 백화점 2층 내부까지 들어갔고요. 그래서 준비해뒀던 흉기로 주변에 있던 행인 2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내려가서 행인 7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좀 봤는데 거의 활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준비된 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준비됐던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그때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었나요? 네. 목격자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서현지구대로 뛰어들어가서 신고를 했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백화점 바깥에서 배회하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해서 다행히 현장에서 체포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하고 나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체포 직후에 이 피의자가 피해 망상을 호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배달 대행업을 하던 2001년생 남성 최 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아직 신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아서 언론 보도에는 이름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최 모 씨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포 직후에 피해 망상을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는 불쌍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 시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정한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알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에 대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걸로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하고요.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진단을 받았군요. 그래서 범행 동기와 관련한 경찰 진술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경찰에 관심을 끌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 글쎄요. 세상이 좀 아픈 경우들이 있죠. 정신적으로도 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좀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거리에서 함께 지나다닐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두 번째 건도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속영장은 바로 발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8월 5일 오후 3시경에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절차가 열렸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 담당 판사는 최 씨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바로 했습니다. 구속영장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피해자들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돌진 피해자 60대 여성 A 씨가 어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A 씨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 돌진 피해자 4명 중에 3명은 중상으로 알려졌고요. 칼부린 피해자 9명 중 8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날벼락이죠. 우리도 거기에 있을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인데 일단 돌아가신 분들의 명곡을 빌고 피해자들께서도 빨리 Q&A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이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살인 예고글들이 온라인상에만 올라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고요. 하루 만에 모두 28명의 협박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청에서는 6일 낮 12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46명의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전날 낮 12시 기준 18명에서 하루 사이에 28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47분경에 인스타그램에서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라고 적은 10대 A군을 집에서 체포했고요. 그리고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라고 예고한 글 작성자는 현역 해군 일병 B씨로 확인돼서 경찰이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모방범죄들이 더 일어난 것은 아니냐 걱정인데 말씀하셨던 검거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거된 이들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할 장난이 있지 이게 참. 그래서 경찰은 잇따른 흉기난동과 살인 예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112에 신고된 글의 작성자를 일일이 추적해서 엄정히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도 이들 추적 검거에 경찰력이 낭비가 되고 있으니 자제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갑차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들인 건데. 그러면 원인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묻지마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본적인 이유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림력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신림동 사건 피의자는 가정환경이 불우했고요. 또 직장이 없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했던 얘기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그냥 엑스 같아서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서현역 사건 피의자는 보면 한때 수학 영재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최근 3년간은 진료를 아예 중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모두 신세를 한탄했고. 그런 내적인 분노가 불특정 다수를 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좀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됐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정환경이 좀 불우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더욱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적 분노를 표출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내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롯된 문제다라고 인식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풀어갈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개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럼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이들을 잘 보호하면서 엇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들은 잘 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신경을 더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그래서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살인 예고, 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의 기동대, 특공대, 경찰 형사,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라고 밝히면서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천여 곳을 선정해서 인력 2만여 명을 배치했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 아까 특공대 말씀하셨는데 경찰 특공대원들과 장갑차가 범행 대상지 중에 하나로 지목된 서울 한복판, 강남역 인근에 배치된 모습이 사진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또 이런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압을 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또 검문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검문검색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당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래요? 험악하게 생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인권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량한 의도를 갖고 하느냐 아니면 나쁘게 악용될 소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건 제 기억이 나서 장갑차가 길거리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갑차를 어떻게 잡는 겁니까? 하게 되면 장갑차를 쫓아가서 잡습니까? 아니면 포나 기관총 같은 걸 쏘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뭔가 이렇게 자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 여기에 대한 대응책 중에 나오긴 하는데 참 어렵네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제주 지역에서도 올해였습니다. 저희도 뉴스 보도하면서 참 깜짝 놀랐었는데 무충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주에서도 올해 초 1월 말경이었는데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길거리 공연 보고 있던 관람객 얼굴을 돌멩이로 가격하고 도주한 20대가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요. 바로 지난달이었죠. 제주시 삼화지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노인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밀치고 폭행해서 넘어뜨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힌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cctv를 통해서 다 찍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좀 놀랐던 일들이었었고 자꾸만 유사한 무충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흔히 트리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아쇠가 돼서 계속 촉발될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혹시 경찰에서는 가장 일선에 있는 것이 경찰이니까 경찰에서는 혹시 예방하기 위한 노력 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주경찰에서는 최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한 동기범죄 그리고 다중밀집장소 흉기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이버범죄수사대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해서 유사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순찰 그리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사회적 불안 요인은 신속하게 제거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도경, 경찰서, 유관부서 이렇게 공동 대응해서 이런 실전과 같은 수준의 긴급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정신질환의심피의자 같은 경우는 구속수사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불구속 시에는 제주보안관 시스템에 연계해서 병원이라든지 심리치료 병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죠. 사실 이런 예방조치들 아까 우리 행정력 낭비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를 올린다든가 이거 나중에 장난으로 대부분 밝혀졌다고 얘기했는데 미성년자들의 장난 이거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잡혀서 장난이라고 또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범죄가 되죠. 어릴 때 우리 119에 가차로 장난전화하듯이 그런 것도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장난이라고 볼 수 없는 범죄라고 해야 될 행동 하나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 인력들 행정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그럼 행동이 낭비가 일어나고 다른 곳에서 또 구멍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께 명복을 빌도록 하고 다치신 분들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우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